오늘은 싱글벙글 우리 여성시대 fm하는 여성분들의 본심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성이라는 재밌는 사실 보여드릴까 합니다. 없는 게 없는 여성시대에는 결혼정보 회사를 다니는 fm들을 위한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8756개의 댓글을 작성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아주 재밌는 내용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추석 다가오는데 우울해 죽고 싶다라는 이 여성인권운동가를 보겠습니다. 뷰어 했다가 가연으로 바꿔서 총합 900만원은 꼬라박은 것 같고 만난 남자 뻥 안치고 60명은 넘게 결정사로 만나봤다. 나는 아주 화끈한 경력을 말하는 우리 자랑스런 fm여성. 아직도 남자 못 만나고 결혼 못해서 명절때마다 우울하다. 엄마는 언제 오냐고 나 오랜만에 온다고 갈비해줄까 뭐해줄까 물어보는데 저렇게 좋아하는 엄마 보고 추석 때 안 내려간다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나는 엄마가 걱정하고 친척들 앞에서 기죽는 거 싫어서 결혼용 아닌 연애용으로 만나는 남친 있다고 뻥까지 쳐놓은 상태야. 우리 엄마 암투병 중이라 하나밖에 없는 딸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난 그렇게 착하고 잘난 딸이 아니라 속상해. 결정사 미팅 나가면 남자들 하나같이 동태눈깔에 결혼하고 싶은 티 하나 없이 갱커피 한잔 밥 한 끼 먹고 끝내버리거든. 남자에게 애프터 만남 신청 받은 지가 언제인지 생각도 안 나 나 진짜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가슴 절절한 사연을 가진 우리 한국 여성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8살인데 본인도 추석 때 친척들 짜증나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공감성 댓글과 글쓴이는 37살의 여성이라는 댓글이 달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 원하는 대로 남성들 없는 세상에서 비혼 비혼의 비출산으로 잘 살아가면 되는 건데 왜 서른 후반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결혼을 준비하고 하고 싶어서 드릉드릉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여시들 나 결정사 처음으로 가입해보고 내일 상담 잡았는데 매니저랑 미팅할 때 FM인 거 숨겨? 진지하게 FM에 공감하는 남자 만나고 싶은데 미팅 때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남자로 잡아주나? 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우리 FM 여성의 모습. 그리고 댓글에는 남자가 FM에 공감하지 않아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만나는 거다 본인이 FM인 거 말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다. 라면서 우리 FM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FM인 걸 숨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아무도 안 좋아해서 말 안 한다 남자는 만나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여성들의 모습. 어째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여성들 결혼하고 싶어서 기가 팍 죽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94년생 올해로 나이 31살인 한국 여자는 나이 정신병 때문에 돌아버리겠고 초조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91년생 올해로 나이 34살인 한국 여자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온다고 합니다. 남자를 만나려고 소개팅은 물론 나올 구멍 모든 방법을 다 하고 있으며 운동 학원 여기저기 다닌다는 FM 여성들. 올해 34살이 지나기 전에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다고 하나같이 초조해 미치겠다는 우리 한국 여자들. 혹시나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댓글들은 2024년 9월달 작성된 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뭔가 재밌고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성시대 한편에서는 한국 여성들은 집단적인 보이콧 운동을 펼치며 남성들을 미워하고 절대 만나지 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비밀리에 저런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놓고 몰래몰래 한탄을 하고 있다는 재밌는 모습. 하나같이 나이 때문에 미치겠고 결혼할 남자 없어서 미치겠다는 여성들의 절규. 오늘 저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라는 명언의 현실판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무리 여성들이 컹컹컹 지져대면서 비혼을 외쳐도 그렇게 외친 사람이 가장 먼저 결혼하는 게 이 바닥 현실이니 말이죠.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채널 존속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해지는 건 남성이다. 오늘의 한 줄 일이들입니다. 여러분의 정리를 참가하셔서 정말lem午까지 한다면 우리anın 은희의 인정 Coming Out 이렇게